흐흐흐흐흐흐흐흐 확실한 블랙헤드 제거욕 아 안돼 아직도 칫솔지만 하세요? 이젠 콧솔질 하세요 케어준 블랙헤드 키트 칫솔이 왜 거기서는... 됐고 빨리 건너뛰기 건너뛰기 다른 제품 많이 써봤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건 정말 혁명이다 뭔 광고가 이렇게 연달아 나와 이젠 아프게 떼지 말고 콧솔 하세요 신박한 콧솔질로 블랙헤드 완전 정돈 칫솔질이... 대체 뭔데? 특화 스크럽젤과 전용 미세모 콧솔로 혁명적인 블랙헤드 관리 아니 진짜 저렇게 된다고? 스텝 1 세안 후 고민부위에 충분한 양을 펴바른 후 스텝 2 물에 적신 콧솔로 30초에서 1분 동안 가볍게 쓸어주세요 스텝 3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주면 끝 방법도 간단하네 섬세하고도 속 시원한 블랙헤드 제거 우와... 이제 아프게 떼지 말고 순하게 블랙헤드 케어하세요 흐흠 어디서 받은 거지? 케어준 블랙헤드 키트 올리브영에서 만나요 아 올리브영 집 앞에 바로 있지 올리브영?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루 30초 블랙헤드와 헤어질 시간 케어준 블랙헤드 키트